대기업들이 1년 이내 갚아야 하는 차입금이 300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기업 데이터 연구소 CEO 스코어가 국내 500대 기업 중 273개 제조업 기업을 대상으로 1분기 차입금을 조사한 결과 모두 840조 8천억 원에 달했습니다. 이 중 1년 이내 상환해야 하는 차입금이 293조 6천여억 원으로 전체의 35%에 달했습니다. 기업별로는 현대자동차의 유동성 차입금 규모가 33조 66억 원으로 가장 컸으며 한국전력공사, 삼성전자, 한국가스공사, 포스코홀딩스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.